공산업체도 나 이런 새끼는 천밀하네 국민이 세운 명마다 싸워서 지킨 민주화 평화 통일 반전 반핵상마다 처먹은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의 단쪽 새끼냐 젊은이들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이 새끼 끌어내리세 빈곤동들은 강제 넣어놓은 곳 위안부도 다 없었다는데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처먹고 나라 전심마저 빼주고 왔다 미국에 가서 카톡이 일본에 가서 바깔이 내 나라를 전쟁터로 내주려 하는군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도심의 미사일 폭탄 터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세 전국민 중에 90%가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노동자를 조폭이라고 전국민들을 깡대로 문다 노동자가 편해야 국민들 행복하고 미쳐먹은 술도 집도 노동자가 만든다 이런 천하의 계색을 봤나 이런 새끼를 누가 봤나 노동자 조파 부쟁풀 붙었으니 이제 너는 끝났다 천국민의 촛불 횃불 불타오르니 이 놈의 술반도 끝났다 나 vulnerabilities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